어이구 이거 뭐야? 너희들도 알아 이거? 잘 봐 와 이거 대박이다 이모티콘 생겼어 옷이 대박인데? 잠깐만 와 이거 뭐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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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뭐가 있나? 어 이건 없네 어 이거 좋다 짠 짠 짠 짠 와 이거 짱이다 뭐지 아이쿠 어 이거 어 이것도 있을 것 같아 자 어 이거 없어 역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어 아니야 이 옆에도 있네 어우 징그러 이게 짱이다 자 이게 짱이지 짜아 얘들아 너희들 뭐 하고 있니 너희들이 뭐하는지 정말 궁금해 궁금해 왜 안되지 궁금해 얘들아 궁금해 진짜 재밌다 뭐 예밤게 안 먹나 아들 일하고 있구나 감기 걸렸다고 감기 감기 조심해 얘들아 아무리 봐도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콘서트 갔다가 남친이랑 왜 싸웠니? 주사 맞았어? 하교하고 있다고 그래 내가 하교하고 이러면 말을 못하겠다 오유틴다 콘서트 가고 싶다고 얘들아 콘서트는 곧 곧 또 돌아온다 너희들에게 곧 돌아올거야 콘서트를 기대하렴 아아 콘서트를 기대해 알겠지? 연말 시상식 연말 시상식도 기대하고 안 피곤하냐고 피곤하지 피로감을 잇기 위해서 브이앱을 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과 대화를 하면서 피로감을 잇고 있어 겁나 기대하고 있다고 겁나 기대해라 무슨 방송국인지 말하지 말래 이게 너무 빨리 줄어봐 밥은 먹었다고 얘들아 밥은 먹었다고 아기 보고 있어 고생이 많다 우리 센터는 항상 민우야 케베스랑 MBC라고 떴어? 아 그래 케베스랑 MBC야 그래 아 마네킹 안해 더 좋은 노래를 해야지 이거 안되나? 따아아 따아아 오! 뭐야? 하하하하 빨리 봐 꽃을 피워줄게 얘들아 따아아아아아아 하 따아아아 안녕하세요, 동생이에요 동, 동, 동 너희들 크리스마스 때 뭐하니? 제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뭐할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친구에게 해줄 건 없다 면도 한 거야, 얘들아 일하는구나, 크리스마스 때, 가족여행! 야, 가족여행 좋다 크리스마스 때 이태현 가면 사람 너무 많아 해리포터, 해리포타보기 요즘엔 케빈보다는 해리포터지 뭐지?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해리포터입니다 하하하하하 어? 서울 간다고 취직돼서? 아, 축하해 아, 나는 승환이 형 콘서트는 못 갈 것 같아 나도 교회 너무 안 가서 교회 가려고 목사님 건강도 걱정되고 나의 인생도 걱정되고 그래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성당도 가고 신화 콘서트 DVD를 본다고 참 우울하다 독립하는구나 어, 축하해 브이앱 하라고? 크리스마스 때 그래, 크리스마스 때 내가 컨디션이 아주 좋으면 브이앱을 할게 자, 우리 다같이 우리 서로의 서로의 인생을 걱정하자 얘들아 싱어송어봐, 플리즈 아니 이 브랜드가 이 브랜드가 원하다고 이 브랜드가 이 브랜드가 이 브랜드가 브이앱 고향집 가는구나 잘 가 널 고향집으로 보내야만 보내야만 하는구나 너희들 눈썹 웨이브 할 수 있니? 옛날에 잘 됐는데 질린다 어? 이거 내가 갑자기 너무 피곤해 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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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얘들아 일하기 싫어서 브이앱 부르구나 뮤비촬영은 이제 뮤비촬영은 해야지 이제 브이앱 언제 하냐고 지금 하고 있잖아! 하고 있잖아! 브이앱은 이거 저기 차단못해? 차단? 어 할 수 있다 나 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차단할 거야 얘들아 차단 자 이제 테스트 차단을 해볼게 시험 망했다고 시험 시험 망한 걸 축하한다 다음 시험은 망하지 않겠지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구나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구나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구나 차단 테스트 차단하고 있어 지금 어 재밌데 오 오 오 아주 간편하게 갈 수가 있어 자 다크서클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다른 걸로 바꿔와도 되겠어 아이 변화가 있어야 재밌는데 아우 징그러워 아아 변화 있는 게 다 있는 게 아니구나 아아 오 좋다 차단하면 네가 말을 하는 게 나한테 안 보여 이 슬라이브 찍으면 그게 뭐야? LA LA 가고 싶은데 LA 스케줄이 있어야 가지 어? 얘들아 노래하는 거 재밌을 거야 호주 호주를 먹으라고? 아 진짜 빠르다 어휴 너희들 어 얘들아 어 말이 많니? 말이 많을 수 없구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 재밌다 이거 따아 따아 뭐야 어 내 친구야 고양이 안녕 고양이 멀미 안 나냐고?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뭐 멀미 날 일은 없어 어휴 우리 고양이 내 수호신 얘? 어휴 나비야 나비 무겁다 넌 야 이거 되게 많아 재밌다 이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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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콩이 너무 멋있어 사실 안 봤어 다들 본다고 그래서 그냥 재밌다 난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봐 영화는 가끔 보는데 드라마 아휴 덱스터라는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드라마 본 적이 없어 미드 아니 말할 때마다 이러네 안되겠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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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할게 아휴 아휴 오해 형은 이제 초반에 모니터 한다고 좀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못 봤어 내가 드라마만 안 보는 게 아니라 진짜 TV 자체를 잘 안 봐 시사프로 이런 거는 거의 다운받아놨다가 차에서 이동할 때 보고 이래서 잘 안 봐 판도라 슬프다며 박정 감독님이 슬플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라라랜드 꼭 보라고 그래 알겠다 알겠다 알겠어 엔디오빠 때문이야 엔디때문 어 어 그날 못 봤어 나 그날 바로 촬영 있어가지고 응 영화를 못 보고 왔어 영화를 다시 봐야지 포우는 내년에 안 한대 그래가지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땡포 나는 개인적으로는 듀티율이 너무 하고 싶어 겨울에 어 삼시세끼도 보는데 뭐 찾아보지는 않아 이슬라이브가 뭐지? 포우 자체를 안 해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포우가 안 한다고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트랜스포머는 별로 내가 안 좋아해 포우 땡큐율 하고 싶다 술먹고 하는 방송이 왜 이슬라이브야? 아 이슬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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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좀 해라 아 차미슬 차단한다구만 차미슬 고마안 아 영화 추천은 내가 어제 번 아 오베라는 남자 오베라는 남자를 추천하고 그리고 옛날 영화 중에 최근에 아 저 세렌디피티라는 영화 있지? 아 그거 별로였어 옛날에 로맨틱 코미디가 재밌는 게 참 많이 있었는데 구름 속의 산책 구름 속의 산책 재밌어 구름 속의 산책은 아 키안 리브스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야 아주 배경도 이쁘고 프렌치 키스도 재밌어 프렌치 키스는 맥 라이언의 리즈의 시절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재밌다 자 이 폴리도 재밌지 아 미싱 가야 되는데 나는 게임을 안 해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전자가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한 번도 게임을 재밌어 한 적이 없어요 당신 거기 있어졌래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영화는 예전에 이정재 이영혜가 주연한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 그걸 꼭 보렴 오버워치는 재밌어 보여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안되더라고 나가 노는 게 좋지 난 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싫어 차에 앉아 있는 것도 지겨워서 책 추천? 책? 최근에 파울로 코엘리오의 신작이 나왔던데 그걸 보렴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재밌겠다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재밌겠다 돌려차기 아멜리에 줘 재밌지 아멜리에 아멜리에 줘 나 집에 가 대만 영화 대만 영화? 대만 영화도 재밌는 것 같아 주간 아이돌이 언제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맞아 아멜리에는 OST가 짱이지 아 미드나잇 인 파리 그래 미드나잇 인 파리 너무 재밌게 없어 몇 번을 봤어 미드나잇 인 파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아 그 감독의 신작을 또 봤는데 로마였나? 그거는 정말 재미없더라 아 이터널 선샤인 재밌지 이터널 선샤인 재밌어 그래 요즘 뮤지컬 뭐 봤냐면 오캐롤 야 오캐롤 진짜 재밌다 얘들아 정상륜의 느끼한 연기 하 최고 아 그리고 덕혜홍주는 이제 보러 갈거야 덕혜홍주 덕혜홍주에서 우리 수영이가 최수영이가 아주 매력적으로 나온다는 소문이 났어 너희들도 꼭 봐야돼 알았지 오캐롤 진짜 재밌어 오캐롤 뭐 사실 뭐 스토리 개연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듣고 조금 기대를 내리고 왔는데도 스토리 어떤 스토리를 원하는거지? 굉장히 재밌던데 굉장히 재밌었어 뮤지컬 중에 재미없게 본건 97년도에 봤던 홀스도메우라는게 너무 무거워서 재미없었던거 이외에는 뮤지컬은 늘 재미있었던거 같아 뭐 좀 재미가 없을만한 위험요소들이 있는건 내가 보질 않았지만 오캐롤 재밌다 쇼미우 쇼미우가 뭐야? 아.. 신화방송 새시즌은 안해 캐롤 크리스마스 때 콘서트 안해 데스노트는 별로 보고싶지가 않아 영화도 별로 재밌질 않아서 아 우디앨런 맞아 구라시끼 너무 가고싶어 자전거 타러 뮤지컬은 많이 할 수가 없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날들도 별로 아 팬텀 봤지 팬텀도 보고 오페라 유령도 보고 너무 또 실력파 배우들이 하는거라 그거는 뭐 재미있을 수 밖에 없지 너무 잘해 아 새차 새차 좋지 연극은 너무 하고싶은데 연극을 하면 힘들어할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그래 아 넥스트 노멀 봤다 넥스트 노멀도 되게 재밌었어 재림이가 그 큰 몸으로 이렇게 몸을 잘 쓰는게 너무 신기하고 노래 목소리도 너무 좋고 아 넥스트 노멀 막공이었는데 재림이를 보고 되게 뭐랄까 긴장했던 걱정을 했던 와 저친구랑 더블 캐스팅이 되면은 준비를 단단히 해야되겠다 이런 에드가 앨런 포우가 제일 재밌냐고 에드가 앨런 포우가 제일 재밌었다고? 그래 고마워 1월 1일에는 뭐라 할지 비밀이야 크리스마스 때 브이앱 안해 아 앵콜코우는 언제 하는지 공지하겠지 뭐지 중국어 해봐 어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비정상회담 재밌나 부텐보고 재밌지 아 노틀담드 파리 재밌었지 나는 아 노틀담드 파리도 아 그것도 포우템 해봤다 마이클 형 마이클 형 아 그거는 듀티를 하기 전에 봤구나 아 마이클 형 최고지 마이클 형 요즘에 그 오페라의 아니야 아 뭐지 그거?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 뭐지? 뮤지컬 배우들 나오는 거? 그거 너무 재밌지 않니? 난 거기서 그 마이클 형이 나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 트레피엔 아 레민제라블을 아직 못 봤어 레민제라블은 줌모 꼴을 봐야 될 것 같아 양줌모 양줌모가 줌모는 텁한 얼굴에 아주 훌륭한 연기력과 또 위트를 겸비한 아주 닮고 싶은 닮고 싶은 배우지 아 스위니토도 봤구나 줌모가 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 해보고 싶은 뮤지컬 작품이나 넘버가 있다면 글쎄 섣불리 말하지 않을 거야 아 이런 건 괜히 말했다가 안 이루어지는 어떤 난 징크스 같은 게 있어서 내 마음속에 꼭 담아두었다가 해야지 아 강주 가고 싶구나 집에 가서는 쉬어야지 자 2017년 소원은 뭐니? 어? 나의 2017년 소원은 나의 계획한 일들을 80% 이상 성사시키기 너희들은 뭐니? 너희들은 뭐니? 신화의 전국투어 아 좀 이뤄질 거 같은데? 나 많이 보는 거 우리 집에 가서 청소를 해줄래? 아 살 빼는 거 살 빼려면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어라 로또 당첨 로또 된 사람들은 말년에 불행하다 그러더라고 아 작곡 듣는 거는 오빠가 꼭 노력할게 꼭 노력해서 아 취직하는 거 취직이 꿈이라는 거 참 슬프다 그치? 취직하고 나서도 이뤄야 될 일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거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참 쉽지 않지 힘내라 파이팅 유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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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취직되라 유한나 유한나 취직 자 귤밍 취직 대학입학 대학입학 대학입학은 하지 않을까? 아 오렌지 발바닥 긍정적으로 살기 그래 긍정적으로 사러 긍정적으로 살면 되지 아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거 형블리 너희도 너도 행복해라 수능 2등급 독거신화 작고 연금보험 많이 하더라 로또에서 집사기 아 집사기 아 집사기 너희들 소원이 독거신화 라니 참 슬프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소원을 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 이루어 주려고 하나님이 잠깐 내려온 거야 그때 말했던 소원들을 다 이뤄줬는데 어떤 사람한테 되게 작은 소원을 얘기해서 작은 소원이 이루어졌다 소원은 크게 갖자 우리가 독거한다고 어 산티아고 그래 오렌지 박스 산티아고 산티아고 나도 가고 싶다 산티아고 산티아고에 벌레가 많대 잘 때 산티아고에 관련된 영화가 두개나 있더라고 영화를 보고 좀 참고하도록 하려 호주도 너무 가고 싶은데 아 호주에는 호주를 갈바에 뉴질랜드를 가자 약간 아니 뭐 호주가 싫다는 건 아닌데 뉴질랜드가 아직 가보고 싶은 데가 많아서 비슷한 거리라면 뉴질랜드에 갈 것 같아요 자 너희들 오늘 오늘 수요일 화요일이구나 아 너희들 화요일 화요병 어제 월요일 지났으니까 오늘은 괜찮지 다들 즐거운 저녁 다녀 이제 곧 좀 있으면 퇴근이다 힘내고 또 만나 안녕